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로 탑 72권 대학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진학하여 탑 30 이상급의 명문대로의 편입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메리칸 대학교의 아메리칸 칼리지 에이트 DC 프로그램은 전미 79위의 우수한 대학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2에서 3학기 학업 후 탑 30 대학교로의 편입을 목표로 하는 미국 명문대학교 편입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2022 US 뉴스 미국 내 종합랭킹 79위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로 미국의 수도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은 국제학, 정치외교학, 경영학, 행정학은 미국 내 최상 2권인 탑 10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총 학생 수는 약 14,000여 명으로 학생대 교수 비율이 11대 1이며 학부 평균 수업 규모 24명으로 집중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 6명이 연설했었던 대학이자 93% 이상의 교수진이 각자 분야에서의 최상의 학위를 가지며 졸업생의 93% 이상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생 유지율이 90%가 넘기에 매우 만족도도 높은 학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명 전공으로는 국제관계학, 경영경제학, 정치학, 외교학, 공공행정학, 통계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공공웅보학 등이 있으며 인문의과 전 영역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메리칸 칼리지 에이트 DC 명문대 편입 과정을 소개해드리자면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2에서 3학기를 마치고 탑 32권 이상의 대학으로 학점을 인정받아 편입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학교 수업과 함께 편입 서포트가 제공됩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에서는 제너럴 에듀케이션 전공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학점을 쌓아 나갈 것이며 2에서 3학기간 30에서 36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믹한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수강과목 라이틴 SATACT 토플 튜터링이 제공되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글로벌 에듀케이션 공인 어드바이저와의 상담, 미편입 준비와 1대1 편입 계획 수립, 전공 및 편입, 목표 대학 관련 전문 상담과 전체 편입 절차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 학생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학교의 교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에모리, 미시간 에나버, 뉴욕대, 보스턴 컬리지, 유스시 등 많은 유명세를 떨치는 탑 30위 이상의 주립, 사립 대학으로의 편입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편입 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어드바이저와 목표 5에서 10개의 편입 대학을 설정하고 각 학교의 입학 절차와 이벤트를 수집, 학생 성향에 따라 최종 지원할 5에서 10개의 학교 결정, 지원서 및 에세이 작성을 학생과 어드바이저가 교차 검증 제출하여 학교까지 밀착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는 명문대에 준하는 학교인 만큼 어드바이저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일반적인 컬리지에서는 채우기 힘든 비교과 활동까지도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됩니다. 즉, 제대로 된 4년제에서 공부를 하고 편입을 하기에 학생이 아카데믹한 환경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을 것이기에 명문대에 편입해서도 학생들이 잘 따라가서 편입한 학교에서의 졸업률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대학교는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학교 내 ESL 부서를 통한 조건부 입학과 내신이 낮은 평균 5.9등급의 학생들에게도 입학 기회를 주고 있어 본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인생을 바꾸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의 명문대학 편입 과정은 영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기보단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청담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